지금 유튜브에 고다연님께서는 유니쌤을 신청해 주셨어요. 유니쌤, 이 종목 11,000원의 비중 20%입니다. 오늘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매수과는 좀 거리가 있죠. 오래전에 사셨대요. 줄인이라 너무 힘들어요 하셨는데 아마 다들 주식 고수가 되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다 줄인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유니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잘 나왔다 소문이 날까요? 최근에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이 오늘까지 일부 종목들이 이어진 게 있지만 지난주에 제로들이 한 3개 정도가 많이 긍정적인 제로가 쏟아졌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단은 미국의 피라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급등을 보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320조 원 규모인가요? 투자 얘기했었고 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또 K-칩스법이 연기됐던 K-칩스법이 통과가 좀 됐으니까 세 가지 제로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일부 종목들을 제가 관심 갖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0% 정도 올랐거든요. 장비 종목들은 평균 10%에서 15%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니셈은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반도체 장비 쪽인데 예사가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스크로버와 칠러가 주 생산 제품인데 스크로버 자체는 반도체 생산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치고 또 칠러는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유해가스 부분 자체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R200을 달성을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된 유해가스 설비 자체를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교체 작업이라든가 신제품 쪽으로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관련한 기업들이 삼성전자 투자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투자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너무 그렇게 저는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300종 규모 자체가 10년 동안이거든요. 2042년도까지. 10년 동안이니까 20년. 지금이 2023년이니까? 20년인가요? 42년인가요? 20년. 그렇죠. 그러면 저는 2010년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것 자체가 1년의 평균 투자 규모 자체가 반도체가 30조 원입니다.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12조 원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디렘 쪽에 24조 원 투자했거든요. 거의 30조 원 투자했어요. 삼성전자가 평균적으로 거의 3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반도체 협황이 좋아져야지 투자가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경우에 결국 장비 회사들 향후 투자가 되면 세액 공개 혜택을 받으니까 좋아지겠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인가요? 25% 정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은 게 기존에 16%였거든요. 16%인데 25%도 늘어났어. 그런데 앞서 특히 삼성전자가 환경 쪽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유니셈처럼 스크로우와 친환경 설비를 갖고 있는 제품을 맡고 있는 회사들 수혜를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른 여타 반도체 장비 회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니셈과 관련된 투자는 전개될 것으로 봐요. 삼성전자의 R200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설비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체는 이와 관련된 회사가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회사가 GST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 개의 회사가 제품이 똑같습니다. 스크로우와 질러라. 그런데 지금 두 개의 회사가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보면 GST가 시가총액이 2,200억이고 유니셈의 시가총액이 2,100억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GST요? GST. 제너럴 스탠다드 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제가 안 했다면 GST를 잘 아는 이유 자체가 GST를 기업 방문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아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개의 회사 비교해보면 GST가 훨씬 쌉니다. GST가. GST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유니셈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290억 났지 않습니까? GST는 작년도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났어요. 464억 났습니다. 올해도 563억이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재무내용도 GST가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GST가 더 낫다. 그런데 유니셈도 괜찮은 주식이다. 말씀 좀 드리고. 유니셈은 일단은 상대로 다른 것에 비해서 안 빠졌어요. 안 빠졌습니다. 오늘 상대로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6,000원대에서 지금 7,100원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니셈이 작년도의 실적으로 따지면 앞서 GST는 계속 성장인데 유니셈은 작년도 역성장이거든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437억이익이 290억으로 떨어졌고 앞서 GST는 2020년도에 2021년도에 464억인데 작년도 563억으로 났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되고 일단은 유니셈은 현재로 봐서는 여기 고점 돌파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8,000원 정도, 8,2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만약 이 정도가 가진다면 거기에 좀 보시고 매수 관점은 가급적 유니셈을 사용하기보다는 GST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것과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은 좀 원금 회복을 하고 싶으신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테지만 바닥에서도 좀 올라왔고 그래서 8,000원대 초반에 반증의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좀 손실 내는 경험들을 통해서 또 단단해지고 나중에 그것이 수익이 될 거다 믿으면서 또 손절도 해보셔야지 그래야지 그게 내 재산이 됩니다. 유니셈, 당장 팔지는 말되 8,000원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팁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동일한 같은 섹터 내 종목으로 GST를 또 소개를 열심히 해주셨어요.